퇴근 왜? 허리켓 라디오 누구 동네 시의원 뭐하시노? 뭐 같은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어요 아 열심히 일하고 있죠 나름대로 진짜야 아 진짜지 그럼 허리켓 라디오만 할 수 있는 대시민 소통 프로젝트 누구 동네 시의원 뭐하시노? 지금 여러분 사는 동네 시의원 누군지 아세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텐데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이 누가 있고 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신지 낱낱이 살펴드립니다 지금 옆에 두 분 시의원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강서구 경만선 서울시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대문구 오중석 시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 경만선 의원부터 본인 PR시간 딱 30초 드릴 테니까 뻐꾸기 소리 나오면 시작해 주세요 뻐꾸기 소리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서구 제3선거구 경만선 의원입니다 서울의 관문 김포공항이 있는 동네입니다 고항동 방화동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지역의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무척 아껴주셨네 너무 빨리 끝내셨어요 네 늘 오바되는 것보다요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유불고 그렇습니다 경만선 님 소처럼 일하는 시의원이다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소처럼 일하는 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일 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 또 강서구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소처럼 하여튼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 안 하실 때는 뭘 하세요? 등산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등산을 자주 가시나 보죠? 네 틈틈이 또 체력이 또 궁렬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 지역을 또 나름대로 더 열심히 다니고 활동을 많이 하려면 체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등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한은 몇 군데 정도 다니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는 한 2천 개 이상 가봤습니다 2천 개요? 네 남한이 뭐 우리 70% 국토가 산이라고 한다고 그러지만 산이 2천 개나 되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산은 4천 개가 있습니다 오 4천 개나 있어요? 네 4천 개 중에 절반은 가본 것 같고요 네 또 틈틈이 또 이제 외국 쪽에 또 이제 산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경만선 의원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동대문구 오중석 의원 마찬가지로 본인 PR할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릴게요 뻐꾸기 나아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2선거구의 교통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오중석 시원입니다 여기 계신 최일구 DJ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니던 제 지역구인 회교도의 회기동에서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공인 노무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차근차근 정치 경험을 쌓아오다가 동대문구 구의의 구의원 그리고 서울시의원으로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굳이 학교야 하겠는데 수십어가 조금 기르셔서 17, 8, 9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있다고 구의의원 거친 시의원이 되셨다 솔직히 보좌진과 의원 어떤 게 더 쉬워요? 네 둘 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주말도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보좌진은 국회의원 한 분이 뽑아주신 거고 그리고 지금 시의원은 어쨌든 10만 유권자가 뽑아주신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의 무게가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다 힘들긴 하지만 시의원이 더 책임감이 무겁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17, 18, 19 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3명 따로 모셨어요? 아니면 한 사람을 모셨어요? 각자 많이 모셨는데요 어떤 의원이 가장 힘들었어요?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마지막으로 모신 의원이 김광진 전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저보다 3살 또 어려요 그러시다 보니까 워낙 총망하셔서 총명하셔서 그 전 의원님들은 제가 대본을 써드리면 어느 정도 충실하게 대본을 좀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우리 김광진 의원은 제가 대본을 써도 본인의 개인기로 더 잘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맞추느라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9대 비례대표 했었던? 네 오늘은 대본 그러면 오중세 교회는 누가 써줬어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네 지금 애드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드립으로? 애드립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몸 좀 풀고 갈게요 이름하여 툭 터놓고 말하는 시간 줄여서 툭 터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O냐 X냐 말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경만선 의원의 선거 슬로건이 일 잘하는 만선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질문 드릴게요 OX로 크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일 잘하는 시연이다 O 딱 O를 그냥 자신 있게 두 분이 O를 외치셨어요 금거 자 경만선 의원님 네 일단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전혀 조례가 없었던 비행기 관련 조례를 또 발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선 1단계에 민자가 지금 돼 있는 부분을 운영사를 퇴출하고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다시 또 되돌려주었습니다. 작년에 행담 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작년에 제일 잘했던 부분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오중석은? 네. 저는 또 구현호 활동하면서 우리 주변에 생활정치를 실천해 오다 보니까 지역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많이 마련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조례, 일자리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걸 최초로 발휘할 수 있어서. 네. 그래요. 이번 10대 의회는 조례 발휘 건수가 526건이고 의원 발휘 법안이 384건으로 9대 의회보다 50%가량 증가했다고 하던데 이 가운데 각자 기여하신 바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오중석 의원님? 네. 저도 나름 많이 발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처음에 발휘한 게 청년 일자리 지원 조례였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시의성 있는 항상 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 시의성 있는 조례를 발휘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저도 한 10건 정도는 발휘한 것 같습니다. 경만선 의원님. 네. 저도 한 10건 정도 발휘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는 일자라는 시연이다. 전부 5라고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본인들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주변 평가도 의원님들 생각하고 똑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좋습니다. 두 번째 툭터말 OX입니다. 어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박원순 민선 7기 서울시정 1년 평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박원순 민선 7기 내가 평가를 한다면 90점 이상 줄 수 있다. OX. 오래 생각하면 안 돼요? O. O 드리겠습니다. O. 경만선 의원님도 O. 90점 이상 줄 수 있다? 너무 후아하신 거 아니에요? 조금? 조금 망설였는데. 왜 망설이셨어요? 바로 안 나오시고? 아, 워낙 잘하시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3선의 경험이라 관록이 워낙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서울시정이 부족한 점을 너무 잘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90점은 받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앞으로 더 잘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만선 의원님은?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나름대로 3, 4안의 관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소통을 또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었고 소통을 잘한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 곁에 있다는 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TBS TV가 오늘은 워낙 이 시간에 허리켓 라디오, 느그 동네 시원 뭐 하시는 TBS TV로 좀 방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의회 본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하고 의원들하고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던데 두 분도 거기 가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여기 나오신 거죠? 네.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이 먼저이기 때문에 의회도 중요하지만 이 방송국으로 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세 번째 OX예요. 시의원제 벌써 1년. 1년이 지났나요? 안 지났습니다. 이 달입니다. 6월 며칠 날 했었죠, 작년에? 6월 13일 날. 13일. 작년에 참 하노이, 하노이가 싱가포르 해담하고 그럴 때, 북미 해담할 때.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었죠. 선거가 있었죠? 자, 이제 1년 다 됐어요? 자, 이제 나도 정치인이 다 된 것 같다. O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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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5라고 하셨어요? 일단 저는 나름대로 일상생활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더 정치에 관심이 가고 시민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저도 모르게 또 신문을 보면 나름대로 정치면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더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나도 정치인이다 언제 느끼시는지? 오중석 위원님. 저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간접적인 경험은 계속 해왔는데 국회의원 할 때와 또 시의원이 된 다음에 주변에서 정치인 다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벌써 정치인이 다 된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뭐 정치인이시죠. 시의원은 두 분은 다 초선이긴 합니다만 시의원 자체가 정치인 아니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소리가 울려가지고 이 신호는 뭐냐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돌발 퀴즈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두 분은 이 퀴즈를 드리면 다 아시는 건데 절대 정답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자 청취자 돌발 퀴즈 내드릴게요. 서울시의회가 그저께 10일 날 제287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오는 28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2019년도 이것을 포함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상반기 이것을 편성한 것은 2009년 이래 10년 만인데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미 성립된 본 예산을 변경해서 다시 정한 예산을 말하죠. 이게 뭘까요? 이게 오늘 퀴즈예요. 돌발 퀴즈. 정답 아시는 분은 TVS 앱 50원 1회문자 4번 고 1 카톡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정답만 달랑 보내지 마시고 우리 동네 이런 거 좀 해결해달라 이런 민원 또 시의원에 대한 궁금증 함께 보내주시고요. 강서구하고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 동네 해결할 민원 있으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정답 맞춰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의원님 서울시가 이번에 이것을 얼마나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얼마나 서울시가 2019년 제1회 이거 예산 2조 8,6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시의에 제출을 했고요. 2019년에 이미 확정된 기존 예산 35조 8,139억 원의 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한테 동네 자랑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경만선 의원부터 좀 해볼까요? 네. 자 경만선 의원님 강서구 자랑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강서구에 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의 관문으로서 김포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남부서남로 공항로 올림픽대로 자유로 신공항고속도로 등 사통팔단 도로망과 지하철 9호선 5호선 신공항철도로가 이어져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서울신물원이 있는 마곡지구는 첨단지식단지 친환경에너지단지로서 서울 선원권의 중심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떠오르는 별과 같은 지역의 시원으로서 강서구 발전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에 기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로 길이 많은 동네군요. 관문이라. 네 관문이죠. 명승지 그런 건 없어요? 명승지도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금 허준 박물관도 있고요. 아 거기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준 축제도 있고 지역에. 그래요. 그런데 두 분 동네에서 별로 인기가 없으신지 문자가 그렇게 안 와요. 일들을 너무 잘해서 민원이 없는 거고. 강서구민하고 동대문구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민원 좀 보내주세요. 바로 해결해 준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동대문구의 오중석 위원. 네 제 지역구에는 지금 휘경동, 회기동, 이문동 이쪽이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대학이 많죠. 인근에는 또 고대라든지 한예종 같은 대학의 중심이 젊음이 넘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아직은 낡은 시설이라든지 불편한 골목길, 또 부족한 주거공간 이런 해결해야 될 현안도 많은 곳입니다. 또 4차 산업을 선도할 홍릉연구단지가 조성돼 있고요.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무중력지대 등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올해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허리캔 라디오 대시민소통 프로젝트 느그 동네의 시원 모아신호 강서구 경만선 동대문구 오중석 시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시가 됐어요. 2시가 됐어요. 1구가 왔어요. 1구가 왔어요. 싱싱한 1구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구가 왔어요. 최일구의? 허리캔 라디오. 함께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김경웅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일구의 허리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어디에? 네 지난주 2주 전에 출연하셨던 동자기 김경우 시의원이 로고를 녹음해 주셨는데 쑥쓰러우신가 봐. 자 허리캔 라디오 시민소통 프로젝트 느그 동네 시원 모아신호 강서구 경만선 의원 동대문의 오중석 의원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좀 문자들을 청취자분들께서 유권자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신데 정성환님인데 이거 경만선 의원님께서 새겨드려야 될 문자다. 혹시 김포공항의 이름을 바꿀 계획이 없으신지요? 서울에 있는데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74년도에 서울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이. 그런데 지금 성남공항이 서울공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박원수 시장님한테 시청 질문하면서 그 이름 부분도 살짝 했습니다. 김포공항을 좀 바꿔보자. 그런데 이제 바꾸려면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절차 또 우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또 북토교통부에 승인받아야 되고 또 저희 서울로 바꾸게 되면 또 김해공항을 또 부산공항으로 바꿔달라.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세상에 간단한 게 없군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대신에 이제 김포보다는 서울을 좀 상징할 수 있는 이름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김포공항이 서울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공항 이 김포공항을 좀 서울시민들이 좀 인식하고 서울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에 계신 주민께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신 거니까 해당 지역구시니까 경만선 의원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고 좀 펴서 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만선 의원님이네. 서울 식물원 통과하는 버스도 늘려주세요. 지하철도 좋은데 마곡 지역도 돌아볼 수 있도록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서울 식물원? 네. 가봤습니다. 저는 화면에서만 봤는데. 어때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 노선은 조정을 좀 많이 했고요. 지금 이제 근처에 마을버스라든지 또 우리가 지선, 간선버스 다시 한번 신문원 주의로 해가지고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교통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거기 큽니까? 크죠. 거기 돈 내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지금 입장료는 5천 원 받고 있습니다. 비싸네. 그거 좀 깎아주세요. 좀. 지금... 시원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맞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건 맞아요?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깎아줘요? 5천 원 좀 비싸나. 지금 일단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제로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로페이로 만약에 결제를 했을 때는 30%가 DC가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중석 의원, 동대문구 시의원한테 문자인데 5123님, 동대문구 시의원님, 아직 동대문구 용두동에는 화장실이 푸세식인 곳이 수십 년 된 집들이 많아요. 부모님 집을 고쳐드리고 싶어도 무어가라 막혀있네요. 그래서 뭔 말씀이에요? 아직 저희 지역에 재개발 구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열악한 곳들이 용두동뿐만 아니라 이문동이나 이런 쪽에도 심각한 지역이 있고요. 실제로 이문동에는 공용화장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서울시 언덕에. 공중화장실? 네.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아침에 용변을 봐야 되는 그런. 어디에 그런 게 있다고요? 이문동이에요. 그게 지금 재개발 구역인데 빨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동 어디쯤에 그런 데가 있어요? 이문동 외대 뒷산 쪽으로 주택가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쪽에 오래된 가옥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좀 메모를 해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7152님께서는 신이문역 지하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뭔 얘기예요? 아 신이문역에 고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가가 지금 오래됐는데 사실은 지하로 넣기에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따와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신이문 고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에 대해서 올해 안에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가를 철거하고 그 밑으로 지금 청취자 문자처럼 지하로를 계획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것 같긴 한데. 예산이 워낙 많이 됩니다. 우회도로나 대안을 또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용역 결과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4587님은 동대문의 이강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네요. 사람 풀었어요? 어제 정말. 아니 사람 푸셨냐고 문자 보내라고.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축구 보셨어요? 우리 선배님? 너무 잘하더라고요. 경위원님도 축구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다음에 9322님. 오중석 의원님은 젊은 사람들과 소통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한다고 유명한데요. 이제 정말 사람 풀어 못하잖아요. 사람 풀지 않고 이런 문자를 어떻게. 어떻게 젊은 친구들하고 청년층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제가 청년 지역도 많고 제 모교가 있다 보니까 청춘예찬이라는 지역 청년 조직을 조직해서요. 그래서 한 300여 명의 우리 학생들, 청년들. 20대부터 45살까지 청년들과 함께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의원님이 아까 제로페이 사용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8540님인데. 제로페이가 아이폰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스티브 잡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민원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두 분? 네. 제로페이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제 가볍점이 10만이 넘었습니다. 또 10만 넘었고 나름대로 여러 더 10만에서 또 아마 100만까지 또 가입자가 늘어나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암동에도 해장국집이나 제가 자주 가는 데 보면 다 제로페이 붙어있어요. 스티커가.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7분인데요. 분위기도 전환할 겸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나도 DJ가 돼보는 시간입니다. 경만선 의원님. 청취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노래. 멋진 민트와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악 깔아드릴게요. 저 온웨어 불 켜지면 해주세요. 하세요.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끔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즐거운 상상 해보면 어떨까요? 어려서 꿈꾸던 비행기 타고 파란 하늘 홀홀 날아 올 여름 휴가 계획 세워보는 상상 말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에 오셔서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거북이가 부릅니다. 거북이. 비행기죠. 거북이가 아니고. 아 맞습니다. 비행기네요. 모든 게 지금 김포로 통하고 계셔. 듣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가 아니고 거북이의 거북이로 소개해준 노래. 누가 골라준 거예요? 잘 모르시나 봐요. 제가 노래는 많이 안 좋아하는데요. 또 예전에 들었던 우리 거북이의 비행기 타고 가요가 여름에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런 노래 들어보는데. 비행기는 어디서 타야 되죠? 김포공항에서 타야 되죠. 김포공항. 하여튼 기승전 김포공항 경만선이 잘 들었습니다. 자 지옥구 사랑이 대단한데. 어떻게든 저 지옥구 자랑하시려고. 노래 선곡하는데도 김포공항을 끼워놓으시려고. 하여튼 뭐 보기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오중석 의원님. 경만선 DJ 멘트 어떻게 들으셨어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목소리를 깔면 좀 더 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중석 DJ의 나도 DJ 들어보겠습니다. 멋진 멘트와 함께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음악 나가면 시작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팬인데요. 아이유 라는 가수는 따뜻하고 서정적인 노랫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여름철 습기가 아닌 노래에 촉촉하게 젖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사이다 같은 정책으로 시원하게 적시는 시의원 오중석이 되겠습니다. 아이유의 팔레트입니다. 오 끈끈해 목소리가요.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아이유의 팔레트 노래 잘 들었어요. 자 오중석 의원님 아이유가 극이 좋아요? 아 예. 삼촌 팬으로서 아이유한테 한 말씀을 하신다면요? 아 제가 노래도 잘 듣고 연기도 잘 보고 있는데요. 동대문구에 맛집이 많습니다. 가능한 일자 몇 개 주시면 제가 동대문구에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지역구 의원 모시기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요. 5363님께서 오중석 의원님이 노래도 정말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축가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진짜요? 주로 무슨 노래를 축가로 해요? 결혼식 가서? 축가 한 스물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이적의 다행이다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행이다? 네. 결혼해서 다행이다 그런 뜻이에요? 뭐 그대를 만나서 노래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축가 한 수절만 짧게 해보세요. 아 예. 여기서요? 처음에 이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노래 잘하시네 정말. 정말 결혼식장에 축가 초대받을 만한 실력을 갖고 계시네. 그 다음에 저 이번엔 경만선 의원님한테 오는 문자인데 재미삼아 온 문자에요. 데이빗이라는 청취자인데 크크크크크 거북이가 부릅니다. 거북이 어떤 분은 김흔국 씨의 디자인 멘트 실수자 멘트 이후에 처음 듣는 재미있는 소리가 존재감이 아주 폭풍 같으십니다 자 이제 서서히 지금 49분 됐잖아요 이제 느그 동네 시의원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강서구 시의원 되길 정말 잘했다 시의원이 되고 나는 가장 보람된 순간 어떤 건지 이번엔 오중석 의원님부터 좀 해주실래요? 제가 구현하면서 한계를 느꼈던 부분을 시연이 되면서 직접 예산을 통해서 지역 수건 사업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난 첫 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신이문역의 흥인공업사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신이문역 노인분화복지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천장산 둘레길 천장산? 네 천장산이라고 저희 경희대 뒤에 있는 산이 고항산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가 천장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가릴 정도로 나무가 우거졌다라는 의미의 천장산이고 저희 경희대들은 이제 고항산이라고 불렀죠 아 그거를 천장산이에요 하나? 네 거기 둘레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청량리와 또 회기동을 잇는 주민들의 수건 사업 아니 근데 거기가 뒤에 안기부가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겠었잖아요 네 지금 뭐 평화의 전당이라고 다 지어진 이후에 그 뒤쪽으로 지금 길을 내서 둘레길이 생겼어요? 네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네 착공을 했고요 앞으로 또 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도로 이런 수건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는 강서의 경만선 의원님 어느 1년 되셨는데 이럴 때 가장 보람이 있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작년부터 또 의원발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네 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거를 또 지역의 민원 꼭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이뤘을 때 또 나름대로 크고 작고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예산도 작년에 강서구에 참 저희 동네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에스칼레이터가 없고 또 어느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어디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그런 부분을 이뤘을 때 참 제가 뭔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발산역이라든지요 또 우리 방화역 또 이제 개화산역 또 이런 부분에 또 많이 했고요 에스칼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네 또 까치산역도 했고요 또 강서구에 또 크고 작은 또 이런 교통의 현안 문제 또 지역의 마을버스 문제 또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거기 5호선도 지나가죠? 네 5호선 지나갑니다 김포공항까지? 네 맞습니다 김포공항 얘기를 이번에는 안 하셨네 다시 할까요? 5호선 여인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노래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다 아시는데 그것만 모르시는구나 일단 유튜브 한번 5호선 여인 입력해 보시면 가수가 누구지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지유주님께서 의원님들이 오늘 너무 재치 있으시고 재밌어요 달리 보입니다 이런 문자 보내셨고 6993님께서 강서구 시의원 경만선 의원님 항상 강서구 지역발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항상 웃으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항상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만선 의원님 진짜 표정이 참 해피하시고 인생이 참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사람 푸셨죠? 6993님 아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53분 됐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도정보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 드리겠는데 짤막하게 오늘 출연 소감 좀 해주실래요? 경만선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 통해서 생방송으로 처음 라디오 출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서구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 공항동 방아 1동 방아 2동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고 또 김포공항에서 또 동남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또 노선 발전을 위해서 꼭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중석 의원님 네 우리 최일구 선배님 제가 사적으로 뵙다가 또 이렇게 DJ로 만나게 돼서 너무 또 오랜만에 반가움이 앞서고요 항상 낮은 자세로 지역에서 달로 뛰는 시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드린 우리 동네 지역 머신 돌발키 정답은 추경입니다 실검 정답자 실검 퀴즈 정답은 범죄인 인도고요 선물 당첨자 명단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조성모의 다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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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